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소아작업치료실입니다. 지금부터 소아의 작업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아작업치료란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의 여러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입니다. 아동의 발달에 맞는 부모교육과 적절한 보조도구, 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 과정에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지연된 아동이 소아작업치료 대상이 되는데요. 미숙아나 발달이 지연된 경우 뇌성마비, 연화곤란, 성장이나 감각협응장애 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소아작업치료는 먼저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은 후 처방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치료 여부와 횟수가 결정됩니다. 치료 첫날에는 검사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후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외래치료 당일에 결석한다는 연락이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치료가 종결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료 후 재대기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업치료에는 일상생활기능, 구간기능, 손해기능, 협응능력, 인지 및 지각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가 있는데요. 먼저 일상생활 수행 향상을 위한 치료는 기능에 맞게 신변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구간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구간기능을 저해시키는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손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손기능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손 발달을 돕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치료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협응능력 증진을 위한 치료는 아동의 운동협응능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인지 및 지각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인지 발달, 지각적 발달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소화작업치료실의 치료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정시와 30분마다 시작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12시까지 치료가 진행되고, 마찬가지로 정시와 30분마다 치료가 시작됩니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아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양육자 한 분이 동반해 주셔야 하는데요. 평소 착용하던 안경이나 인공와우 등은 치료 시에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료 전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하고,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 등을 가지고 오시면 원활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 시에는 먼저 대기 시에 이름을 부를 때까지 치료실 앞에서 대기해 주셔야 하고, 이전 치료가 종료된 후 입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모차나 휠체어 등은 치료실 앞 파란 선 안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중에 보호자분은 가급적 치료실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입시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호자 한 분만 입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실 경우에는 치료실에 알려주시고, 대기 시 복도에서는 아동의 치료를 위해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마치기 3분 전에 치료실에 오셔서 당일 치료에 관해 설명을 듣고 가시면 됩니다. 소화작업치료실은 재활치료실 내 27번 방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화작업치료실로 연락주세요. 삼성사울병원에서는 진료비 후불제와 오픈카드 자동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픈카드에 등록하신 경우 검사나 치료를 먼저 다 마치신 뒤 바로 귀가하시면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오픈카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후불제임으로 검사나 치료를 다 받으신 후 귀가 전 무인수납기에서 한 번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무인수납기에서 바로 수납하시고 결제하시면 결제 후 영수증이 바로 출력됩니다. 지금까지 소화작업치료실에서 시행되는 검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